아우 당두선별배 배는 역시 한국이 나이스 하죠 안녕하세요 인민산 인민춤입니다 저는 저 배가 물 건너와서 한국에서 물 건너와서 엄청 비쌀 줄 알았는데 나름 싸네 한국 돈으로 한 2만원 정도 밖에 안하네 와우 저는 한 5만원 정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이스하네 야 이거 그냥 이름만 한국 거고 여기서 만든 거 아니겠지? 오늘이 설날 당일인데 제가 이 중국계 친구 저랑 제일 친한 중국계 친구한테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를 한번 가볼까 합니다 인도네시아에 있는 이 차이니스들 화교라고 하죠 이 화교들은 설날 때 임략 춘절 아마 춘절이라고 할 겁니다 한국에서는 이 설날을 그래서 춘절 인도네시아에 있는 화교들의 춘절은 어떤 걸 하나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일은 무조건 빨간색을 입어야 되는데 진짜 집에 있는 거 찾다 찾다가 없어서 빨간 티 하나 찾았는데 이게 옛날에 제자가 선물해준 레슬링 티 여하튼 빨간색 이거 안 입고 가면 어떻게 사고나요 바로 그냥 바로 문 앞에서 내쫓아진다 뭐 그랬습니다 그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 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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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미쳤다 하이 션 친구가 키우는 개인데 격하게 반응해 주네요 안녕 셜리 우리 옛날에 많이 봤잖아 아이 션 하이 지금 친구 집에 도착했습니다 친구랑 그 친구 와이프 그리고 뭐 가족들은 다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여기에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 일단 이 식탁 이거 다 하나하나 준비한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놨을까 대단하네 진짜 이거 제가 알기로는 이건 산 건 아니고 아마 돈 주고 빌린 걸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 세팅해 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세팅했습니다 우리처럼 뭐 차례 이런 게 아니라 약간 파티 같은 느낌으로 많이 냈어요 요즘 여기 가족사진 보이고 무슨 부채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큰 부채 좀 있다가 제가 자세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과자 같네 과자 이런 과자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친구 도착했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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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랑 굉장히 오래된 친구고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지금도 도원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내주는 친구예요 제가 한 8년 차니까 8년 된 친구죠 3개월 이후에 안 나왔습니다 이 비킨 씨 아빠? 이 비킨 씨는 이 비킨 씨는 2개예요 이 비킨 씨는 2개예요 하나 비킨 텐따나 하나 비킨 데코레이션 그러면 저랑 같이 먹어야지? 네 나중에 저랑 같이 먹어야지 저랑 같이 먹어야지 2개 저랑 같이 먹어야지 저랑 같이 먹어야지 저랑 같이 먹어야지 네 10개월 얼마 Spin 네 지금 그냥 나 오케이 그래도 근데 아 아 아 모든 아 아 각자 저희 제일 친한 중국계 친구 샘 입니다 안녕 Co famous?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하면 제가 처음 왔을 때 인도네시아 공부를 하고싶어서 교회를 갔어요 현지 교회를 교회 가서 처음 만났죠 제가 3개월 되었을 때 네 만나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멘탈적으로나 아니면 이런 조언같은걸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해주고 도움이 되는 저에게 굉장히 의지가 되는 그런 월드기 친구입니다 와크 Pewds 종료 iditern 약간 사약간 바사약간 마식 그래서 어 탑피 야 맥힌 라마 깐 맥힌 오케이 살 봐도 저희 주간 또 하자린 처음 제가 왔을 때 언어를 엄청 못했을 거 아니에요? 3개월 밖에 안 됐으니까 이 친구가 말을 엄청 천천히 해줬어요 얘 뭐 계속 조금씩 늘리더라고 저한테 막 계속 알려주고 계속 뭐 이런저런 거 얘기해주고 결론적으로 이런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친구를 만나가지고 친구랑 대화하는 거 뭐 그런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백 우와 business 중국 한국의 생명, 여행이 형제에 만들어진다고 하여 한국의 생명은 형제에 대해 한국의 생명은 대학생이 아니라 한국의 생명은 아니지? 이 생활은 나라의 중화를 바로 것과 꿈이 없는 역대학은 마우스 그리고 그의 동 connection 그의 동ression 아니, 이런 동전까지는 우리가 그들끼리에서 그냥 만들어낸을 한 수리 그리고 그들끼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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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끼리에 그들끼리에서 아, 룰라야? 안녕하세요 제 친구의 와이프입니다 우리 발리에 계시는 형님 안녕 저 처음 만났을 때는 딸이 없었는데 벌써 딸이 이만큼 컸어요 잘 와요, 그만 불러요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가족사진 이렇게 먼저 찍고 시작합니다 아니,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저 중국 노래 듣고 있어요 아, 이제 거의 가족이 모였고 한 가족 남았는데 한 가족은 저기 멀리서 오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쪽으로 옮기고 있어요 너가 모여서 찍고 있어요 하늘리 아, 네 근데, 이웃은 긴이 은은 긴이 상상시 후에 한 달 동안 은은 긴이 계속 은은 긴이 아, 그니까요 이건 긴이 긴이 그리고 블러드 Witch 네이버서 자주 걸어요 뭐? 이거? 아휴 お願い 먹는 법이니까? cuarto 2볶을 가져갈게요 먹는 법이 되기 때문에 하루가 더 길 ہے 오 anticipated 1차기주일 없으십니까 아르딘냐 다 Freundya는est bouetna? 네 cierto 부부 mosque movie 저기서 최고 대빵 어머니며 안녕하세요 점심입니다 이거를 줬는데 이게 면이거든요 재해때는 먹는다eps을 왜그냐고 물어보니까 이 면이 이렇게 오래 살게끔 면이잖아요 길잖아요 그래서 반장음물 해가지고 오래 살라는 의미로 면을 먹는다고 합니다 아니 젓가락도 빨강색으로 줬어요 신기하다 콩시, 파차이 너 오늘 하 achter의 맨은? 내가 이는 맨은 맨은? 근데 이는 시간대로 그냥 그렇게 됐어 나의 어린이들? 네, 제가 아저씨가 내는 어린이들 영역에 영국에 먹는 미션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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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s emer 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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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Andre 깁은 깁은 bar 부부 Universitas 제가 준 마스크인데 저 마스크에다가 만원 주고 저거 했다고 저한테 지금 되게 자랑했어요. 이제 뭐 앙바오라는 걸 할 건데 앙바오가 자식들이나 아니면 손녀들 송자들한테 주는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선아를 세배하고 돈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Youngie 7시 1시 2시 장밍바지. 예 삼아 양상아. 환 Familia 지cić 워우우우 아이입이 12시 검색 시색 시색 하루 종료 이와우 벗기 아래 tremendously 네. 그럼 여기까지 화교들의 친절 인도네시아 언어로는 입렉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걸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왜 빨간색을 입고 왜 이런 걸 먹고 그런 게 나 중국에서 오긴 했는데 완전 100% 다 따라하지는 않고 즐길 수 있게 인도네시아식으로 좀 약간 변형한 것 같아요 화교 분들이 그리고 제가 와서 이거 앙파오? 이거 3개를 받았어요 사실 저는 안 줘도 되는데 되게 고마운 게 더 좋은 일이 있도록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빠빠이